빈저민 프랭클린 1706년 1월 17일에서 1790년 4월 17일 미국의 정치가, 외교관, 과학자, 저술가 신문사의 경영자, 교육문화활동, 자연과학 분야에서 전기우기체설을 제창하는 등의 활동과 정치, 외교적인 분야에서도 활약하였다. 그는 평생을 통하여 자유를 사랑하고 과학을 존중하였으며 공리주의에 투철한 전형적인 미국인으로 일컬어진다. 필명 리차드 손더즈 부스턴 출생 아버지가 경영하는 양초와 비누 제조업을 돕다가 형이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뉴 잉글랜드 커런트 뉴 잉글랜드 쿠렌트지의 발행을 도왔다. 1723년 형과 의견이 맞지 않아 부스턴을 떠나 필라델피아로 갔고 1724년 런던으로 건너갔다가 2년 후 귀국하였다. 1729년 펜실베이니아 가제트 펜설베이니아 거젯지의 경영자가 되었고 얼마 후 편집까지도 담당 유명한 신문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전신인 필라델피아 아카데미의 창설, 도서관의 설립, 미국 철학협회의 창립 등 폭넓은 교육문화 활동에도 전념하였다. 자연과학에도 관심을 가져 지진의 원인을 연구해서 발표하는가 하면 고성능의 프랭클린 날로라든가 피르침을 발명하기도 하였다. 1752년 연을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번개와 전기의 방전은 동일한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고 전기우기체설을 제창하였다. 1753년 영국의 로열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선정되었고 코플리상을 받았다. 그해 전식민지 최신 장관 대리가 되어 우편 제도를 개선하였고 1754년 올버니 회의에 펜실베이니아 대표로 참석, 최초의 식민지연합안을 제안하였다. 1757년 펜실베이니아의 이익을 위하여 교섭을 벌일 목적으로 영국에 파견되어 식민지의 자주과세권을 획득하고 귀국하였다. 1764년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 인지조리에 철폐를 성공시켰다. 1775년 귀국하여 제2의 대륙회의에 펜실베이니아 대표로 뽑혔고 1776년 독립선언 기초의원에 임명되었다. 그해 프랑스로 건너가 아메리카 프랑스 동맹을 성립시키고 프랑스의 재정원조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1783년 파리 조약에는 미국 대표의 일원이 되었다. 1785년 귀국 펜실베이니아 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1787년 헌법회의에는 펜실베이니아 대표로서 참석하였는데 각 주 사이의 이익 대립을 조정 헌법 제정에 진력하였으며 새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 죽었다. 그는 평생을 통하여 자유를 사랑하고 과학을 존중하였으며 공리주의에 투철한 전형적인 미국인으로 일컬어진다. 자서 중에서도 상식 절약과 뛰어난 기지와 경구가 넘치는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 푸어 리처드즈 올머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독되었으며 프랭클린 자신도 나의 출판업 중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낸 작품이라고 말하였다. 사후에 출판된 자서전 오토바이 아그로피는 미국 산문 문학 중 일품으로 꼽힌다. 사후에 출판된 자서전ái